나 무슨 일 난 줄 알았잖아. 이 형 볼게요? 뭘 뽑는 거야? 아니, 지금 뽀로로만 일단 뽑아보게. 해봐라. 여기가 이제 커피집이니까 뽀로로 뽑으면 되지 않을까? 어, 어. 잡았다, 잡았다. 세연아, 됐다. 야, 이거 안 되나 본데? 아, 이게 무겁네. 네 번이 끝이야? 뽑았다, 뽑았다. 이건 들어갔다, 이건.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됐어, 됐어. 야, 됐다, 됐다.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있는 거야, 지금. 그래서 모자를 다 쓴 거야. 아, 저거 돌렸어야 되는데. 됐어요.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, 됐다. 포로로가 또 어딨지? 여기, 여기, 여기. 너 지금 약간 지금. 열 받는다고? 넌 열 받았지? 야, 너 좀. 참아, 참아, 참아. 야, 너 잠깐 열 좀 시켜. 뽑아버릴 거야. 얘가 지금. 아, 화가 많이 왔네. 세연아. 세연아. 얼굴 와이파이가 있어. 잠깐 참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. 한번 더 해볼게요. 승부욕 발동했거든요. 네가 지금. 화가 나요. 나랑 같이 탐정 일하면서 승부욕 발동한 내가 천재 들어왔을 때 하고. 지금 이 포로로야. 네. 어? 오케이, 이번이 내 차례. 야. 세연아. 야, 연속으로 몇 판을 하는 거냐? 야, 너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? 야, 세연아. 너 지금. 연속으로 여덟 판을 하냐? 야, 근데 멈출 틈도 안 주고 하나하냐? 됐다. 와. 됐다. 됐다, 됐다. 서울시. 서울시. 영등포구. 서울시 영등포구. 여의도. 광세형. 나 보지만. 어, 광서형이야. 아, 그거 광서형이야. 아, 그거 광서형이야. 감사합니다. 너 진짜 감사한 거 맞아? 야, 너는 다른 거 다리는 아니라 이 시즈아까지가 틈을 안 두네? 야, 야. 마지막 한 번이야. 마지막 한 번. 마지막 한 번인데. 야, 만원 홀. 야. 야. 야, 나 지금 10만 원 썼어 형. 10만 원 썼는데 나 두 판에 썼어 형. 형이 나도 한 번도 못 해. 한 판당 오면 해. 나한테 그러지 마. 거긴 지금 세원이야. 아, 무슨 얘기야. 야, 진짜 한 번 해볼게요. 됐잖아, 됐잖아, 됐잖아. 진짜 한 번. 아, 얘가 왜 와. 야. 야. 세원아, 이건 아니지 않냐? 아니, 저 정도면 중급자 아니야?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아, 됐다. 됐다. 아, 속지말해. 빨리 빨리 빨리. 어, 속지말해. 야, 흰 채cja 고주도 하고 후바다. 오빠, 후바게 안 돼서 아이스커프 필ah 줘? 우유, 우유. 우유, 우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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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, 우유. 우유. 슬마저! 슬마저!